안녕하세요 크리스 입니다. 오늘 제가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요 제가 지금까지는 버섯을 공짜 퍼밋을 가지고 버섯을 채취했거든요 근데 제가 10번을 다 다녀와서 더 이상 그 공짜 퍼밋으로는 버섯을 채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레인지 오피스라는 곳에 가서 제가 그 커머셜 용 그리고 필을 내고 버섯을 채취할 수 있는데 그 필을 내고 한번 버섯 라이센스를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레인젤 스테이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스테이션 이름은 컬리츠 밸리 레인젤 스테이션 이에요 그리고 지금 밖에는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표시판은 Fire Danger Today로 라고 되어있죠 녹색으로 그리고 지금 오늘 산불이 날 확률은 낮다 녹색이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 준 겁니다 Prevent Wild Fires 되어있죠 그리고 지금 밖에는 여기 근처 맵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캠핑을 어디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오토바이 산악 오토바이 자전거 어디서 할 수 있고 그런 안내 표시 이런 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써있죠 Mushroom 그리고 Bear Glass Permit Sold Here 지금 저희가 원하는 이 버섯 라이센스는 이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카메라를 촬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카메라는 일단 꺼두고 다녀와서 다시 카메라를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안에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 라이센스고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상업용으로 열흘치 추가로 버섯을 채취할 수 있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담당자의 사인과 그리고 이 인증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컬리치밸리 레인저스테이션이라는 곳에 와서 이 버섯 라이센스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이 버섯 라이센스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산에 가서 버섯을 한번 다시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